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다음 진행할 것은 이 원피스예요. 이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먼저 올려 드릴게요. 이거는 디자인은 크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좀 심플한 걸 좋아하시더라구요. 만들기도 좋고 봉제도 그닥 어렵지 않고 근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섞어가면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브랜드, 디자인이 복잡한 곳의 브랜드를 제가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해서 올려 드리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제 봉투리 1학년 반을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것도 봉투리 1학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거는 지금 목하고 여기는 앞에 여기 트임이 조금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바이어스 싼 것처럼 해서 여기 그 우리 소매 여기 싸는 거 있죠. 바이어스 싸는 거 그렇게 싸놨어요. 조금 밖에 트이지 않아서 단추가 여기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게 있는데 단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목은 인바이어스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디자인을 봐서는 뒤쪽에 지퍼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자니 여기가 머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소매가 세딘 소매이긴 한데 드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품이 조금 크고요. 전체적으로 24cm 그러니까 한쪽에 6cm 정도 여유분이 들어간 것 같고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세요. 여유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6cm 주면 괜찮은 이 옷에서는 괜찮다고 느껴도 여러분들은 크거나 작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가 제일 많은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을 맞추게 된다. 그러면은 둘레를 얼마 정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랑 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플러스 6cm를 줄 거고 줄이고 늘리고 하시고요. 소매는 긴 소매인데 접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이가 발목까지 가요. 제가 지금 키가 153, 4, 6 이 정도 되거든요. 발목까지는 저는 한 130 정도는 해야지 하면 130이 발목까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지금 소재는 면이에요. 위아래 다 면이고 지금 입기에는 약간 얇은 듯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금 도톰한 원단으로 하시면 되죠. 이거보다 약간 도톰한 원단으로 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입으시고 겨울에도 안쪽에다가 입고 코트 입으셔도 되고 그 정도의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니셔서 옷을 그렇게 두껍게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폰 원피스, 시폰 스커트 같은 거를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안에다 얼마, 몇 해 전부터 입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냥 시내 다니는데도 코트를 입었음에도 안쪽에는 시폰 원피스나 시폰 스커트 같은 걸 입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 말고 우리 20대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입더라고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디자인은 그 정도고요. 요거는 지금 허리에다 끊은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허리를 조금 내려온.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허리에서 조금 올리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저는 허리에서 한 제 허리인데 허리에서 2cm 정도 우위로 올릴게요. 이게 키가 크신 분들은 허리에서 내려서 하셔도 내리시면 4에서 6cm 정도 괜찮은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체가 길게 보여야 돼서 허리에서 2cm 정도 우위로 올리시면 좋습니다. 조그맣으면 1.5, 많이 올리면 2cm 정도. 그리고 길이. 이거는 이 원피스는 길이가 긴 원피스라서 얘를 좀 내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얘를 내리면 상체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윗단하고 소매는 다 접어먹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건 안감은 제가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름 끝, 그 다음에 가을 초입, 조금 더운 가을 초입, 그 다음에 초여름 이 정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원단은 이거는 지금 아래위가 다른 색깔인데 두 개 다 합해서 세마 반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약간 셔링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스커트 실루엣은 L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가슴둘레 92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130cm 자 소매 길이는 소매 길이 숄더 랭스는 자 제가 60으로 할게요. 어차피 걷어 입을 거라 물론 뭐 접어 입어도 상관없고 그냥 입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지금 길이가 길어서 제가 그 캠코더를 위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가 부위별로 확대해서 올려놓을게요. 패턴은 그닥 어렵지는 않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쫓아오세요. 자 위에 4cm 4cm 자 이거는 제가 자 위에 4cm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거는 원형 안되고 그냥 바로 뜰게요. 자 4분의 가슴둘레 자 92 92 나누기 4 자 23입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조금 내려와서 23 23 자 등길이 40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18cm 18cm 자 전체 길이는 130 120 130 여긴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자 130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엉덩이 길이 자 여기 18cm 등길이 그 다음에 진동 깊이 자 여기 지금 이거고요. 여기는 40입니다. 100 랭스 그 다음에 여기 18cm 전체 길이 130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뒷품너비 6분의 가슴둘레 자 더하기 3cm 일단 재단하세요. 자 92 아 패턴 그 계산하세요. 92 나누기 6 자 더하기 3 18.3cm 입니다. 18.3cm 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분의 가슴둘레 자 더하기 6cm 할게요. 4분의 가슴둘레가 저는 23이고요. 29cm 자 밑에까지 다 내리세요. 29cm 같은 사이즈로 29cm 29cm 연결하시고 자 이게 이제 기본 긴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너비 자 12분의 가슴둘레 자 92 나누기 12 자 7.7cm 입니다. 그대로 사용할게요. 7.7 목을 팔 때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세요. 어차피 팔거라서 그 대신 그걸 감안해서 얘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위로 2.5cm 2.5cm 그 다음에 자 18cm 직각으로 6cm 직각 6cm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옆목점하고 연결 그 다음에 어깨너비 아시면 여기서부터 2분의 어깨너비 2분의 어깨너비 넥포인트에서 2분의 어깨너비 혹은 모르시면 여기에서 1에서 1.5cm 정도 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1만 낼게요. 1 내고 여기를 잠깐만요. 얘를 내려야 돼서 소용없겠네요. 자 이거를 더 연장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여기는 품은 다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깨하고 여기 품 진동 깊이만 조금 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팔 둘레는 그닥 넓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좁은 팔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는 내리셔야 됩니다. 얘가 내려져서 자 여기는 제가 8cm를 내릴게요. 8cm 내리고 여기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 2cm 내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뒷품도 6cm를 내세요. 이렇게 드롭이 될 때는 이 품 내주는 것만큼 얘도 같이 내주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같은 사이즈는 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숄더 포인트 뒷품 여기랑 연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연결해 보세요. 안 되면 두 번에 연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연복은 자 제가 3.5cm를 옆을 파겠습니다. 3.5cm 자 여기는 2cm 아래로는 2cm S모드로 큰 쪽입니다. 연결하시고 여기는 직각이 되셔야 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반쪽 보이시죠? 자 여기 밑단은 여기가 지금 L라인이라서 여기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절개해서 벌리진 않았어요. 이 옷이 근데도 지금 크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7cm 7cm 7cm면 제가 하는 것 중에 최고 많이 되는 사이즈예요. 자 여기 겨드랑하고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역선을 1cm 보이시죠? 1cm 위로 올리세요. 1cm 자 곡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 반 정도까지만 와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허리 이 선에다 그냥 하셔도 되고요. 밑으로 더 내리셔도 되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내리지 말고 오히려 위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그러면 이 선을 그냥 쓰시거나 자 제가 1.5cm만 위로 올릴게요. 1.5cm 1.5cm 1.5cm에서 2cm 정도 위로 올리시고 자 여기 끝은 0.5만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세요. 여기는 제가 재단할 때 이쪽으로 여유분을 주거나 여기를 2등분에서 잘라서 벌려서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는 여기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뒷판은 앞판은 처진분이 있어서 가운데를 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셔링분이 조금밖에 없어서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앞판 하겠습니다. 이거를 뒷판을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그냥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종이가 좀 모질라서 복사를 못하겠네요. 자 위쪽에 제가 1.5cm만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형편대로 하시고 4분의 가슴둘레 23cm 뒷판하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40cm 다트 없으니까 등길이 그냥 40cm 여기에서 엉덩이둘레 18cm 자 그 다음에 130cm 60cm 60cm 120cm 120cm 130cm 130cm 이렇게 해서 밑단 연결합니다. 엉덩이둘레 선 연결하시고 등길이 등길이 연결하시고 이렇게 뒀습니다. 자 앞부분 제가 18.3 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5cm 를 할게요. 18.3 마이너스 1.5 자 6점 18점 16점 다시 할게요. 16.18.3 마이너스 1.5cm 자 16.8cm 16.8 16.8cm 그리시고 여기는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6cm 자 저는 29cm 입니다. 29 밑에까지 다 그려주시고 29cm 밑에까지 그대로 연결하세요. 이것도 연결하시고 자 목 앞목 자 여기는 목 너비 12분의 가슴둘레 마이너스 0.5cm 자 저는 7.2 를 하겠습니다. 두시고 여기도 조금 불안해요. 직각으로 내리면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는 12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0.5cm 0.5cm 그래서 여기는 저는 8.2cm 8.2cm 연결하시고 여기에서 18cm 직각으로 6cm 여기랑 연결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뒷판 어깨를 계세요. 뒷판 어깨를 계측을 해서 자 20.3cm 여기에서 20.3cm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도 6cm 4개 씁니다. 뒷판하고 똑같이 해놓으세요. 내쉬고 1.5cm 아 2cm 내리시고 2cm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는 직각 이유면 좋으시고요.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못 갈까요? 목은 자 옆목은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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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목은 많이는 안팠습니다. 제가 2.5cm만 팔게요. 2.5cm 파고 여기에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크진 않습니다. 자 7에서 8cm 정도 제가 7만 해볼게요. 7cm 자 여기는 골선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얘랑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암홀 좀 재고 가세요. 13.8cm 3.2cm 그 다음에 여기 1.5cm 허리 웨이스트라인 1.5cm 위로 올리시고 1.5에서 2cm 끝을 0.5cm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밑에서 물론 처진 분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뒤로 몸이 많이 젖혀졌거나 가슴이 크신 분들은 여기에 처진 분을 그냥 주셔도 괜찮거든요. 여기에서 0.5cm 올라온 데 에서 여기가 1.5cm 입니다. 여기가 요 선을 보고 제가 이렇게 처진 분을 그릴게요. 요거를 안 해주시면 앞에가 이렇게 올라가 보여요. 선이 있을 때는 선이 없을 때는 밑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지금 얘는 요기에서 지금 요정도면 요기에서 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앞에 처진 분이 3 이상 되시는 분들 2 이상 도 그것 그분들도 절개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이러냐면 여기 선이 그 복선이 차가 많아서 여기에서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길이에서 그래서 어 그 처진 분이 1.5cm 정도면 괜찮은데 2 이상 2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곡선이 심해서 여기에서 그냥 하시면 어 길이가 조금 그 이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올라갔어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처진 분이 많으시면 여길 한번 절개를 해서 10cm 벌릴 거다 그러면 여기 5cm 여기 5cm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조금밖에 안 벌릴 거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단 쪽에 처진 분 1.5cm 여기 7cm 7cm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엽선하고 연결할게요. 여기랑 여기랑 일을 하시고 여기 1cm 옆에 1cm 올라와서 곡자로 앞에 처진 분 하고 연결하시고 여기 혹시 앞에도 처진 분 해서 여기랑 여기랑 옷을 입었는데 앞에가 내려와 보이시면 밑에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길이가 긴 거는 밑에 처진 분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밑에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 이렇게 길이가 긴 거는 여러분들 한복이 입으시면 앞에가 자꾸 걸리잖아요. 걸어갈 때 그거랑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길이가 얘처럼 길은 거는 앞에 처진 분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위에는 근데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소매 자 주머니는 이거는 주머니 하시면 좀 편하실 거거든요. 0.5cm 올라온 곳에서 4cm 내리시고 4 내리시고 15cm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소매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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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5cm 떨어지시고 이모위로 떨어지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어깨를 8cm 어깨를 여기를 8cm 를 드롭을 했습니다. 소매 길이에서 8cm 를 빼주셔야 되고요. 자 58에서 제가 마이너스 8을 할게요. 그래서 50 자 여기서부터 50cm 50cm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암홀은 23.8하고 자 23.2cm네요. 그러면 47cm네요. 자 47 나누기 4를 해 볼게요. 그러면 11.8cm 거든요. 이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AH 나누기 4 그래서 11.8cm 를 쓰겠습니다. 소매 산 11.8cm 보시고 자 여기 앞판 뒤판 프론트 100 자 여기 100 암홀 마이너스 0.7 프론트 암홀 마이너스 0.7 하세요. 자 여기는 0.7을 하면 22.5cm 입니다. 22.5cm 그 다음에 여기는 23.3cm 이렇게 하시구요. 여기 5.5cm 여기 3cm 자 6cm 5cm 2개 연결하시고 이거는 지금 원형이에요. 제가 항상 쓰는 원형이라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이거를 재서 19.8cm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19.3cm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연결할게요. 그러면 저는 39cm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소매 둘레는 제가 이거를 조금 크게 할게요. 자 28 하겠습니다. 여기서 28을 뺄게요. 그러면 11 나누기 2. 자 5.5cm 양쪽에서 빼면 되거든요. 자 5.5cm 여기도 5.5cm 빼고 얘랑 연결할게요. 여기서 14 여기서 14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28cm 전체 소매 길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매 전체 소매 부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매 부리를 빼셔서 나누기 2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저처럼 여기가 비슷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앞뒤판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여기 이렇게 해서 빼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이론적으로도 그게 더 낫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소매가 꼬여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소매는 특별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배색은 있으시면 그렇게 배색을 넣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색으로. 네 이렇게 해서 패턴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절개선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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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입니다. 소매는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소매는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쇼핑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1센티 올라온 데랑. 이렇게 그 다음에 앞판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처진 분 들어가게 넣을게요 사이드라인 암홀 숄백 네크라인 그 다음에 이거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앞판은 골선이고요 뒷판은 골선으로 안하고 라인 하나 넣을게요 식서 방향은 중심이 식서 방향이겠죠 얘는 앞중심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셔링분은 조금만 벌릴 건데 지금 이거 두 개도 아니고 여기 이 둘레에서 제가 3분의 2 정도만 넣을게요 조금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약간 허리 쪽이 여기가 오글오글한 게 조금 보여서 그만큼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너무 많이는 넣지 마세요 부해 보여서 얘가 커서 부해 보일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그래서 조금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